하이, 너무 좋다.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 직업은 인도 부자 아니었어요? 그 요리에 들어간 재료부터 좀 인폼트로 맛을 편하시고 싶다 하면 선생님, 굿! 굿! 갖고 오세요. 이거 150군요.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요. 다 다 넣으세요, 일단. 요리는 감히 해요. 고춧가루 좀 넣고. 조금이라는 게 얼마큼입니까, 선생님? 알아서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. 적당히가 뭔 소리예요? 한 맛있는 정도? 맛있는 정도요? 이거 요리 배우는 프로그램 아니야? 오!